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이사회서를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던 이사야가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너무나 자신이 부정하고 추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화로다 화로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화저의 숯불로 이렇게 한 것을 갖다가 그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여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땅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제 하나님이 그 종으로 이사야를 불러서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지금 현재 바벨론 땅의 포로로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2600년 전에 바벨론 땅의 유단의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이제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유대인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애연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다시 성전을 와서 건축하도록 재건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오늘 이제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 가침을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도록 그 앞에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보다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깨뜨리고 꺾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네 여러분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이사야가 이제 이 예언을 하고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할래요? 그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한 150년이 흘렀는데 그때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역사에 등장을 해요 이 고레스는 그 당시 성경에 나오는 바사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는데 페르시아라는 그런 나라의 옆에 있는 안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런 나라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주 적은 그런 조그만 나라의 그런 소국의 왕자로 태어나고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어때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신흥 강대국인 이 바사와 메대라고 나와 있죠 메대파사 그래서 이 나라를 합병을 하고 강력한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돼요 그리고 다리오와 함께 여러분이 다니엘스 5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벨사사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에루살렘 정부하고 가져왔을 때 그 에베할 때 쓰는 그릇을 갖다가 1천명이 모여서 거기서 잔치를 하다가 그 하나님께 에베드는 그릇에 술을 따라서 먹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그 바벨론 왕 아니 바사왕 고레스와 그 여기 나오고 있는 거기에 나오고 있는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은 점령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강이 앞에 흐르고 있어서 다리를 나야 군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성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성문을 열어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그릇으로 술 마시고 있던 벨사사랑의 목을 치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을 정복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 고레스가 성경에 150여 년 전에 이사의 선제를 통해서 애연했던 그대로 모든 것이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 앞에 가면 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문들을 열고 그 앞에서 험한 곳이 다 왕이 간다 가면 이 세계를 지배한 나라의 왕이 가니까 편탄하게 다 도로 작업을 하고 논문을 쳐서 깨뜨리고 세미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다하기 그 당시 리디아라는 나라가 하여튼 금은 보아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숨겨놨던 금은 보아를 다 갖다 역사에 의하면 고레스 왕에게 다 바쳤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 숨겨진 재물을 그 금은 보아를 그래서 이사의 선제를 통해서 애연했던 그 내용이 약 150여 년 후에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고레스 왕 원년의 성계에 보면 그거 나오죠 고레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 그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기로 원한 사람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뭐를 줬어요? 다 금은 보아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금은 보아를 숨겨져 있는 거 다 준 거예요? 하나님 성전과 주황교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그래서 그 금은 보아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애국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는 금은 보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죠? 아멘? 저는 좀 누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금덩어리 갖고 와서 목사님 좀 성전과 주황교회 필요합니까? 좀 쓰십시오 이렇게 아니면 통장을 한 100억 정도 든 거 가지고 와서 마음껏 좀 쓰십시오 아니면 수표를 공짜로 그냥 뭔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갖고 오면 그렇게 했으면 좀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성전 재건이 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하죠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조그마한 소국의 그런 왕자로 태어났던 그가 이렇게 승승장범해서 모든 왕들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항복하게 하고 다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되고 논문을 깨뜨리고 쇠비장을 꺾고 그리고 숨겨진 곳에 있는 흑암 중에 보아 숨겨진 곳에 있는 재물을 다 얻어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요하께서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고레스는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이루려면 안 믿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니까 능력을 주시지 권세를 주시지 물권을 주시지 다 주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 보장할 것 없는 나라의 그런 왕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주시고 영권, 인권 한번 따라서 영권 더 앞에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다음부터 능력, 은사, 지혜를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가 그걸 오늘 설교하라 진짜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기름을 받은 성령의 능력받고 은사받고 지혜 받는 법을 알고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 문을 열어주시고 이거 알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걸 주시니까 그 보잘것 없는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고레스를 사용하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사용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고 성령의 기름 부으면 능력이 맞잖아요 아메? 은사가 임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권을 주셔야 물질이 옵니다 인권을 주셔야 됩니다 축복권도 주셔야 내가 가서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랬죠? 고레스 왕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성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면 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이세 열쇠를 가진 그분이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느니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열린 문을 두었느니 하나님이 전도의 문도 열어주셔야 돼요 사업의 문도 열어주셔야 됩니다 축복의 문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기름 보시고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첫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에 엄청 물권을 줘가면 물질에 축복을 줘요 그러면 그거 갖고 뭐예요?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써 죄를 짓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영권이나 물권, 인권이나 축복권을 주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믿음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물권을 하나님께 크게 주세요 왜? 그래도 타락을 안 해 그러잖아요 영권이든 인권이든 축복이든 이런 능력과 은사도 하나님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크게 주시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이건 믿음이 조그만한데 큰 걸 주면 그걸 감당을 못하고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된다든가 타락하게 된다든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죄 짓게 된다든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안 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복을 주신다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진짜 오늘 또 그 말이 나오려니 알기는 잘하네 그 말이 꼭 이렇게 나오려 하잖아요 알기만 하고 여러분 이거 실천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믿음이 축복을 담는 그릇인 걸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은 축복을 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다른 거 얼마나 네가 이쁘게 생겼냐 이거 안 본다 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첫째 뭐를 봐요? 믿음 믿음을 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지난주에 그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돼요? 소자야 뇌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럼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 여러분 소원이 뭐였다고 했어요? 일어나서 막 뛰는 거였잖아요 아멘? 그 소원이 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셨어요? 믿음 지난주에 이제 설교 제목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가 그 설교 했잖아요 첫 번째 뭐를 보고?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실 때도 영권이나 인권이나 물권이나 이런 거 주실 때도 뭘 보시고 그 분량대로 주신다고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뭘 키워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먼저 어떻게 해요? 주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를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막 물질을 많이 구하고 능력을 크게 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그 분량대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물권을 받으려면 큰 물질의 복을 받으면 믿음이 커져요 또 인권, 영권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크게 받으려면 믿음의 분량이 커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히브루서 여러분 11장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거기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다 무어로 축복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러죠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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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이 열리게 되고 믿음으로 여러분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쁜식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고 다 거기 보면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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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잖아요 아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우리가 믿음이 커지려면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믿음을 커지려면 믿음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커지려고 막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갈렙과 요소 같은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모세 같은 믿음 주세요 이런 믿음을 달라고 막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이 성장하려고 애를 쓰면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다 해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해 주세요 이런 갈망이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으로 막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어때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제 예수 믿었어도 막 믿음이 중요한 걸 알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을 더 큰 믿음 날아오고 믿음의 성장을 애쓰는 사람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뭘 주시냐? 이런 성령의 기름을 모으시고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 주시고 크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길 바라요 사라와 같은 믿음의 여인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첫째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릇이 된 자에게 이게 그릇이라는 게 여기서 뭐냐면 인격의 그릇, 사람, 댐댐이, 실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이 크고 귀한 그릇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불량대로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더 크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릇이 보니까 형편없어요 사람이 인격이 이게 안 됐어 사람 댐댐이가 그래 실력도 형편없고 그릇이 적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할 뿐만 아니라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그릇이 먼저 내가 커지않는 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갔던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걸 모르고 먼저 물질 구하고 능력 구하고 뭐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못 받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정말 하나님의 쓰임 받게 합당한 그릇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로 예배해 놓은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을 만들 때는 먼저 어떻게 돼요? 그냥 다 그릇이 처음부터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크게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과 은사 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권, 인권, 축복권, 물권을 주시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그릇을 만듭니다 연단을 환경연단, 물질연단, 질병으로 연단, 사람을 통해서 연단 여러 가지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합당하지 못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고철덩을 갖다가 용광로 속에 넣어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불순물 걸러내죠 그래가지고 걸러내고 그걸 녹여서 주물을 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걸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혈기, 분노, 교만, 별게 다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써요 모세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공부는 많이 했어요 애국의 궁전인들은 40년 동안 애국의 모든 학술을 배웠으니까 그때는 애국이 세계 최고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국 같은 그런 데는 대학이 보면 그 역사가 막 수백 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러나 아직 그 안에 하나님이 이런 기름을 부어가지고 주시는 능력과 은사와 이런 축복과 이런 걸 쓰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릇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혈기가 사라졌으니까 애국 사람 때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해가지고 결국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연단을 하면서 계속 낮아지고 깨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깨어지고 변화된 것처럼 6의 사람이 0의 사람이든 1사람이 3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야곱도 여러분 보면 그랬잖아요 계속 연단 받고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그런 고통을 받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환경이나 가정의 어떤 문제나 자녀 문제나 질병이나 사업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새 사람 되게 하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서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러워요 다 보면 그러잖아요 모세도 그러지 요셉도 그러지 조금 전에 말해서 야곱도 그러지 타잇도 그러지 다 어떤 과정을 거쳐요? 연단의 과정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애국에서 구해가지고 바로 가난 땅으로 데리고 간 거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걸 통해서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깨뜨리고 새롭게 빚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그릇을 만들어서 이게 연단이 더 오래 가고 더 큰 사람은 더 하나님 귀하게 쓰시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 70억 인생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처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천국의 그런 상속자로 삼아 주신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 가시고 뜻하신 걸 이루시려고 그릇되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연단하고 준비시키니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고 오늘 그런 말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 은사, 지혜를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세요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두 번째 그릇이 된 사람이에요 암의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냐 그러면 오늘 보니까 고레스 왕이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에게 여러분이 꼭 그걸 제가 연말 가고 곧 새해가 되면 우리가 직분자를 임명하면 아, 목사님 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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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 못한다는 그 갑인데 제가 보면 진짜 자기가 능력이 없어, 믿음이 없어, 못한 사람도 있지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 있어요 왜냐하면 직분 맡으면 주일학교 교사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군이 와도 아침에 새벽에 눈부미고 일어나서 가서 애들 데리고 와야 돼 자는 애들 깨서 지금은 집안에 들어가서 다 해가지고 와야 되죠 주일학교 교사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 11시에 그냥 저번에 오면 돼 그리고 여기서 밥 주면 밥 먹고 가고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으면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 하나님이 영권과 인권, 물권, 축복권 이런 능력과 지혜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주셨는데 이걸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아셨죠? 하나님 나에게 예를 들어 교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교사 자질이 부족해 하나님, 나는 교사 됐지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아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이건 못합니다 이런 말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을 때는 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런 은사도 주시고 그런 영권, 인권을 다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에게 맡긴 직분, 사명, 그 주님의 사역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 하려고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원하는 윌리엄 켈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럼 내 능력에 맞는 일만 하면 더 큰 일은 절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겼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그거를 여러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잘 봐요 셀리도 구역장을 시켰어요 어떻게 하지? 막 이제 그래 그런데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작은 일을 충성한 사람에게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권, 더 큰 물질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주십니다 저 주일학교를 맡겼는데 그걸 잘한 사람에게 더 허무할 수 있는 또 어떤 일을 맡겼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물건을 엄청나게 크게 주시고요 인권, 영권, 물건, 능력 크게 다 주신 게 아니에요 딱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를 직분 그리고 사명 하나님의 사역을 맡겼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봐요 막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어주세요 아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께 물질이 필요한 물질은 그 필요한 만큼 물질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영권도 주십니다 축복권도 주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봐요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런데 주일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내가 축복권자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해 주세요 우리 반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게 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자가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여기 교회 왔을 때 그 애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줘 그러면 이 애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벌써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내가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여 맞아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막 그 기도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람으로 돕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막 하려고 없는 가운데서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없어서 날 못하겠다 이러지 말고 그 일을 하려고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고레스 왕이 나오잖아요 고레스는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잖아요 숨은 곳에 그 흠암 중에 보아가 숨겨진 재물까지도 다 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역사 안쪽으로 보면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난 금은 보아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다 누구에게? 고레스한테 갖다 다 바쳤어요 우리가 기도한 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 웃었을지도 몰라 지금 기도하면서 9시 기도에 의미도 모르고 하는지 몰라 하나님 열방의 부여와 풍성함을 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네요 열방의 부여와 풍성함 금과 은혜 주인 되신 하나님 열방의 부여와 풍성함을 이 교회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물권 주시고 하나님 사업의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고요 왜? 그게 열방의 부여와 풍성함이 와야 이사회에서 보면 스바에서 어디에서 금은 보아를 가지고 온 거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그걸 본 거야 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그 영인에게 임하시 이런 역사만 일어나면 세계 열방에서 이게 다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에게 우리 교회 성령 임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꿈의 교회에 와서 성령 받으려고 기름붐 체험하려고 어떻게 돼요? 다 올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플로리다에 미국에 여러분 펜사콜라라는 곳에 브라운스빌 교회 그 인구가 도시가 있잖아요 목포에 몇 분의 1, 10분의 1 정도나 밖에 안 돼요 몇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그 교회 성령의 물이 떨어지니까 한 해에 100만 명씩 갔어요 전 세계에서 한 해에 100만 명 인구가 몇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그 교회 임하니까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가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 도시가 살아버렸어요 뭐 숙박, 음식, 모든 게 다 경제도 다 살아난 거예요 그 교회 하나 때문에 몇만 명 되는 그 도시에 100만 명이 해마다 갔어요 여러분 어때요? 10년 넘게 그렇게 갔어요 그 도시가 다 살아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포가 사는 것은 꿈의 교회가 살려야 돼요 아멘? 꿈의 교회 여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지금 인터넷으로 SNS로 해서 여러분 어때요? 5분 안에 전 세계로 다 이게 가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러면 어때요? 아마 비행기 타고 전 세계가 날아올 겁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세계를 깨우자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 얼마나 초라한 곳이에요 목포보다 더 훨씬 못한 곳이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고 꿈꾸고 선포하는 대로 여러분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이나 사역이나 사명이나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물권, 영권, 인권, 축복권 여러분 다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아멘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없으니까 못한다 이건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때요? 사사설 또 있잖아요 성경을 봐요 사사들이 진짜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벌벌벌 떨고 겁나는 그런데 성령이 딱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완전히 평범한 사람이 성령이 마음이 비범한 사람으로 변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성령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그거 봐요 기도원이나 삼가리나 다 입다는 별것도 아니잖아요 다 우리보다 못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기른 몸이 임하니까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령을 받때 충만하게 받읍시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맡겨주신 그 사명 직분 그 하나님의 사회를 감당하고자 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축복권 주시고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키만 땡그랑이 커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그런데 아니 사물 선지와 기름을 딱 붓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 사람 되고 바뀌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을 기름 부셔서 능력과 은사 지혜를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런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죠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은사주지, 지혜도 주시고 그 사람이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 다 주시는 겁니다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 다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고레스에게 이걸 준 것은 그래서 막 흑암 중에 보아 감춰진 재물을 다 주고 이건 뭘 왜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성전을 제거하는 일을 하도록 하려고 그 일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케 해가지고 돌아가게 하려고 보통 역사학자들이 보면 그래요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너부가네사랑도 바벨론이 그랬잖아요 다 이렇게 그 나라에 점령하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의 고위직에 있는 그런 명망가의 귀족들이나 이런 자식들을 다 포로 끌려가요 왕자들, 공주들도 다 데리고 그리고 사람을 그 나라로 많은 사람들 포로 끌려가고 또 자기 나라 사람들 거기다 갖다 신고 아수록으로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요 좀 특별했대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합병하고 점령한 나라 있잖아요 백성들한테 자유를 준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좀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딱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유대인들한테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고토로 가고 싶은 사람 가라고 성전을 제거하고 가라고 그걸 갈 때 그냥 가게 하지 않고 뭘 줬어요? 다 금은 보안을 줬어요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뭐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메? 그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은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이사야 그때는 이렇게 한 권으로 성격이 된 게 아니었잖아요 딱 이렇게 되죠 이 놈을 갖다 딱 펼쳤대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이 태어날 것을 알고 이름을 이렇게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할 거라고 딱 내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을 줘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다 하면 딱 하니까요 고레스가 거기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니까 그러잖아요 150년 전에 이걸 애어놨는데 자기도 태어나기 전인데 다 이루어진 거 얼마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이 중요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 정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서 내가 살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안 하고 내가 싫어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면 그 일을 하고 여러분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일로 하리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 돼 하나님 영광이 된다고 하면 내가 힘들면 나 못하겠다 이러면 벌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난 기쁨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쁨이 없어서 딱 하면 이건 나는 도저히 안 맞을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라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해보니까 상상도 못할 기쁨과 성취가 만족감을 주세요 그런데 나는 부담스러워 나 못하겠다 안 하겠다고 난 싫어요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을 진짜 축복하려고 할 때는 자기가 좀 힘들어하는 일을 시켜봐요 그러잖아요 힘들어하는 일을 시켜봐 그래서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 영광이 위한 거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하면 그 힘들어도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진짜 구하지 않는 것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오 하나님 영광이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솔로몬도 하나님 기쁘시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가 뭐 금은보화를 달라고 했습니까 무슨 자기가 뭐 세상에 뭐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냥 왕 된 것이 이 솔로몬은 그랬어요 자기가 왕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니었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또 부인도 그 다이덱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도 아닌 자녀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이 그런데 왕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됐다 하고 왕 돼 가지고 일천번째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원세 생명 멸하게 해 주세요 권세 주세요 능력 주세요 안 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긴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구하지 않는 것도 물건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모든 걸 다 부어주신 겁니다 아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 영광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도 지혜도 주시고 물건, 영건, 인권, 축복권 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주십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이에요 두 번째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아 이제 좀 약하네요 세 번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이나 사명이나 사역이나 이런 걸 맡겼을 때 그걸 감당하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에게 아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걸 기억해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가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메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사무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아메 네 여러분 그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이 이제 처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무하고 구해도 믿음이 적으면 큰 게는 안 주시는데 그래도 주세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큰 사람은 입을 크게 열어서 크게 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큰 거 구하라고 해도 못 구해요 믿음이 분량이 안 되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어찌 됐든 간절히 사무하고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주십니다 아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성령을 정말 능력 받고 싶고 은사 받고 싶고 성령의 지혜가 나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메 뭐 제가 보기에는 영권 인권은 좀 그러고 제일로 좋아하는 게 물권이더라고 보니까 숨은 흑암 중에 부하 감춘 재물을 갖고 싶어요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권 주세요 아메 나에게 물질을 날라고 물권을 날라고 막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잖아요 아메 하나님 나에게 축복권 주세요 내가 축복한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아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사무하고 구하는 자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 부어주지 않으면 난 이 자리에서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게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영기 목사님이 1950년대 초에 유교전쟁 그 막 저기 할 때 그때 천막교회 만들어 놓고 거기 가만히 깔아 놓고 에배들인데 비 오면 막 빗방울이 다 떨어졌다 했잖아요 그게 전도하러 간 거예요 불광동에 다 어디 그때 알코올 중독자들 뭐 다 이렇게 막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산 거예요 가서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그랬다는 거지 내가 지금 사는 이곳이 지옥인데 내가 사는 게 지옥이다 이게 남편이 날마다 술 먹고 알코올 중독 자녀들은 여러 명인데 또 옛날에다 많이 나왔잖아요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든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천국이 있으면 나한테 좀 보여주시오 천국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때요? 아니 이제 이건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니 여러분 전도하다 천국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그래 이제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아하 이제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 정기 목사님은 오중복음과 순복음은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살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 거나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간 거나 그걸 이제 가지고 항상 조용기 목사님은 그걸 설교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때요? 전도를 해보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와가지고 어때요? 그 방문 딱 가로 잠그고 거기서 제가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나는 조용기 목사님은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께 쓰임받고 큰 교회를 하게 됐나 그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방에 딱 들어가서 아 자기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예요 문 닫고 거기서 걸어 잠그고 하나님 성령 부어주지 않으면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양곱이 어때요? 오늘 이 밤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어때요? 보내지 않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럼 능력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니 내기를 원하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근데 사모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구해야 됩니다 아멘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도 진짜 주님 물질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주님의 선교하는 일에 내가 좀 쓰고 그리고 우리 꿈의 교회는 지금 3천 개 교회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그래도 10개는 최소한 세워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10개도 아멘을 못 합니까? 아멘 아니 여러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겨우 하나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있으면 하나 세우는데 그것만 세워놓고 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 10개씩은 세우고 가려고 해야지 아멘 지금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아니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 세우려면 어때요? 그냥 가서 여러분 나무산에 가서 배우다 갈 수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영혼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요? 신학생들도 키워보고 싶고 그리고 교회도 개척하고 싶고 내가 주님 복음전하는 일에 나도 물질로 헌신하고 싶어요 주님 나에게도 물질 주세요 물건 주세요 여러분 구해야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우 구하는 것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걸 모아줘요 이 건축하면서 우리가 빚을 졌잖아요 빚을 졌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이 성도들이 헌금한 거 이제 이자로 많이 나가잖아요 주여 빨리 물질 주셔서 그 저기 우리가 건축할 때 대출금 그 놈 다 갚아버리고 빨리 그 기도를 제가 하루에 몇 번씩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안 하다가 지금 하는데 몇 번씩 그 성도들의 피 땀 흘린 헌금이 그리 나가니까 이자로 빨리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거 갚아버리고 그거 가지고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 뭐냐 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사업을 축복해 달라고 왜? 성도들이 여러분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쭉 떨어져서 준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에 복을 주셔가지고 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있잖아요 봐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을 헌신하고 싶거나 교회를 세우고 싶거나 뭔가 이런 어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비전과 선한 뜻이 딱 있어야 돼 그래야 막 물질을 달라고 할 때도 여러분 자신감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거 볼 때 줄 수 있지 그냥 막 물질만 달라고 하면 어때요? 저놈이 물질 주면 저거 믿을 수 있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물질을 갖고 뭐 할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믿고 물질을 확확 구워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 그런 뜻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내가 하나님 나도 그래도 열 개는 교회 세우고 싶어요 아니 꿈의 교회가 삼천 개 세운다는데 그래도 나도 열 개는 세우고 싶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그래도 여러분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구하면서 돈 주시면 아파트 지금 20 몇 평짜리 30 몇 평짜리로 옮겨가고 차가 지금 한 중형인데 대형차 이제 좀 더 좋은 거로 바꾸고 아니면 외제차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물질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배함도 없고 떳떳함도 없고 그 물건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할 때 자신감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물질을 줬을 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쓰면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고레스에게 물질을 줘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리디아는 그 나라에 많은 금음보와 다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흑암 중에 그 어둠 다 감춰놓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놈을 다 내놓게 해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음보와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갖고 가라고 막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주신 거예요 아메? 참 오늘 정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제일 여러분이 두 가지 원할 거예요 첫째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물건을 받는 거에요 물건 받는 거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면 능력도 은사도 지혜도 임합니다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으니까 권세와 능력이 다 왔잖아요 지혜가 오고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의 사람이 하나님이 그 조그만 약속과의 그런 왕자로 태어났는데 이 세계를 완전히 여러분한테 한 20년 만에 이걸 다 정복해 버린 거예요 20년 만에 그 역사학자들 그 기록에 보면요 20년 만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역사적 근거를 한번 이렇게 봐봤죠 그랬더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20년 만에 이거 딱 이루는 거 얼마나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20년 만에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에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유파라테스에 딱 흘러있어가지고 그 성이 있는 데가 그런 다리를 놔야 되는데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이 성전에 쓰는 그 귀한 그릇들을 성물을 갖다가 거기다 술 따라서 포마시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안에서 장수들이 딱 문을 열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무혈입서 그래가지고 벨사살왕 목을 딱 쳐본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리죠 그리고 이 고레스가 세계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냐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 없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주에 가면요 어디 기도원이 있어요 또 한동안 나한테만 기도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때 여수회 그때 어디 좀 몸이 불편하고 있을 때 갔다 오다가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정말 이렇게 한참 들어가더라고요 가서 그날 보니까 어떤 외국 목사님 와가지고 집회를 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한 70대 후반이나 80대나 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자분인데 이렇게 뚱뚱해요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정말 이거 폼이 하여튼 과감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딱 앉아가지고 설교하는 데 있잖아요 무엇이 한마디씩 중간에 막 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나대로 보금이야 이게 한마디로 막 그렇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아니 그분은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아주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막 목사들까지 갔다가 가서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완수해주라고 그러다 저는 절대 그런 걸 저는 잘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막 가서 막 다 내밀어 막 이렇게 왜 그래요? 그리고 막 그분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무식하고 배운 것도 가방 끈짱하고 아무것도 내새럴 게 없는데 왜 그래요? 그분이 기도 많이 영권이 있는 거예요 영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떠받더 이렇게 떠받더 보잘것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대학 나오고 목사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학 나오고 대학은 다 나와야지 지금 좀 공부 더 한 사람은 또 대학은 다니고 또 박사하려면 또 하고 그냥 보통 우리가 학문은 그래요 세상 학문은 대학 나오고 대학은 가서 한 2년 하면 석사하고 그다음에 박사해요 그런데 목사들은 지금 그걸 안 해요 이게 대학 다 한 다음에 목회학 석사를 또 이건 기간도 길어 3년이에요 석사하려면 또 2년이에요 박사하려면 짧아야 3년이고 영국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하려면 뭐 어떤 7년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한테 가서 저는 보기만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보잘것 없는 무식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 아멘 우리는 여러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특별해도 됩니다 여러분 고레스도 별 볼일 없죠 그냥 우리의 정말 나 같은 것이 뭐 하겠냐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만 임하면 놀라운 일이라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고레스한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흠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이 장애물이 있는 거 다 평탄하게 해버려 거기 세빗장 그리고 거기 뭡니까? 또 논문 다 하나님이 깨뜨려 고레스가 진 능력으로 깨뜨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 앞서서 여러분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사모한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 환경을 바라보면서 뭐를 바라보면서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건 믿음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주님이 그러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아멘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하나님께 그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신경 이런 세포까지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하면 그게 막 적극적으로 다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면서 움직인다고 그런데 난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때요? 이 모든 자율신경 이 안에 있는 모든 세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안 된다고 쫙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조사해 봐도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믿음과 말이 중요한지 몰라 믿음과 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정말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간절히 기도하면 난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도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 다 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